2010년에 시행되었던 5급 공채 PSAT 사항판단 두 번째 21번부터 4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발책형 참고하길 바라고 2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해양 오염의 발생 원인을 봤더니 육상 기인, 해상 기인, 육상 폐기물에 해양 투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인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인이다, 원인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냥 육상이 77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오잡는다고. 글도 가오잡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 육상 기인의 60%는 육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40%는 대기를 통한 유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체크만 해두고 솔직히 지금 여기서 막 되게 힘주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이거 다 읽고 이제 이거 다시 보잖아. 이때 다시 어지간해서는 다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이때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차피 봐야 되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그때 판단하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의 대부분은 준설물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거 이제 중요하죠. 상황판단 지문형 문제에서는 반면에 그러나, 뭐 근데, 뭐 이런 식의 그 포인트들이 중요합니다. 체크 좀 해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수온이 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축산, 분뇨 등 유기물질의 해양 투기량이 준설물질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훨씬 는가. 그러니까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국제사회는 70년대부터 이미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협약을 발표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 했다고 해요.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자, 90년대에 들어서 육상기인 오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발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77년도에 해양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여 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규제를 해왔고, 95년도 시프린스호 사고 이후로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9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쭉 읽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오염총량 관리제 도입도 추진했다. 아, 그렇구나. 되게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딱 이런 글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중, 항로 확보 등을 위한 준설물질의 투기 비율이 높음으로, 자,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럴싸한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면회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계 오염에 보면, 이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10%의 대부분이 사실 준설물질인데,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면회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 온이나 축산, 분뇨, 이런 것들, 유기물질의 투기량이 준설물질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오염원을 보니까,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의 비율. 자, 이런 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는, 딱, 그러니까 보통은 이래요. 뒤에서부터 가면 됩니다. 자, 육상기인의 비율을 물었네. 뒤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라고. 아, 77%야. 아, 근데 이렇게는 너무 쉽지 않아? 딱 봐도? 앞에 뭔가 사족을 붙였잖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가다 보면, 아, 대기를 통해, 아, 육상기인에서 대기 원인이 뭐냐? 봤더니 40%야. 그럼 77 곱하기 40이잖아. 얘 80%... 아, 뭐 그렇게... 암산해도 되겠네. 뭐 30.8이래. 뭐 이렇게 대충 그냥 30% 약간 넘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사실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뭐야?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의 비율은 뭡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그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의 대부분이 어, 세계의 그 추세와 다르게 얘는 유기물질이다. 라고만 언급했지 해양 투기의 그 비율이 몇 퍼센트다. 라고 언급하진 않았어. 그럼 뭐야? 세계의 비율을 따라간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지? 얘 한 30% 정도 되고 얘는 뭐 10%잖아.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얘가 당연히 뭐야? 육상기인의 비율이 크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아, 마지막에 아니라 D급. 자, 해수부 설치 이전에는 관련 법이 있었죠. 77년에 제적을 했으니까 틀렸고 자, 결과적으로 이제 니은, 리을. 얘가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리을. 우리나라에서는 육상기인 해양 오염이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보다 심하다. 어? 야, 뭐 유기물질 이런 거 막 되게 배출한다며? 근데 유류 오염 사고는 크게 언급 안 했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네라는 주관적인 판단. 소위 뇌피셜을 절대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본인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어, 주어진 자료, 주어진 지문, 주어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시험이 다시 말하지만 피셋이고 이거는 언어, 자료, 상황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자, 리을은 뭡니까?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급된 게 없어요. 육상기인 해양 오염이 유류 오염보다 심각하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괜히 좀 이제 디테일하게 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5분이 넘어버렸네. 자, 22번. 오행, 오수, 오상, 오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음양오행론이 있습니다. 상생, 상극의 두 작용을 통해 생명이 창출된다고 본다. 이게 뭐냐 봤더니 오상은 인, 의, 예지, 신 오수는 56, 7, 8, 9 자, 나 봅니다. 상생은 물이 나무를 낳고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명리학 거기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금생수, 목생화, 화생토, 화극금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 보통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다루냐면 사주에서 많이 다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낳고 흙이 금을 낳고 금이 물을 낳는 원리다. 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신라, 고려, 조선의 순서로 왕조가 교체된 것은 상생원리로 해석한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 자, 정감록에 따르면 조선 다음에 불의 기운에 가진 정시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했고요. 불의 숫자는 7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추론을 해야 돼. 얘는 지금 오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야? 오수 그 다음 뭐야? 오상 이제 오신이겠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른 거를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일단은 일단 좀 써봐야겠다. 이거를 물이 나무를 낳는다. 그 말은 이제 물 다음에 뭐야? 목이 되는 거잖아. 수생목이라고 하거든. 보통. 이렇게 하면 되지. 따라가 봐. 이렇게 수목. 목이 뭐래? 불을 낳는데.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 무슨 과학적인 지식으로. 야, 무슨 목이 나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야? 불이 토를 낳아. 화생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흙이 금을 낳는다. 그래서 토생금.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 한 급간에 있는 애들은 서로 생을 해줘. 그러니까 좋은 작용인데 한 급간을 넘으면 이 두 급간부터는 극을 합니다. 수극화, 목극토, 화극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반대로 뭐야? 금은 수요가 아니라 금극모.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자, 좋아.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뭐하라고? 아, 이제 조선왕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좀 걸리네. 자, 봅니다. 자, 뭐라고 했어? 불의 숫자는 7이라고 했어. 그게 조선 다음이라고 했지? 얘가 그럼 7이라는 거네. 그럼 얘가 그럼 조선이라는 거잖아. 맞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고려가 되겠지. 그럼 고려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상생이니까. 그럼 신라고. 얘는 뭐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니까 놔두고. 자, 근데 보니까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눴다. 괜히 8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숫자가 8이라는 거지. 자, 그럼 고려는 뭐야? 6, 5도 양계. 그러면 이제 신라. 신라는 9라고 했어. 자, 그럼 5수는 다 나왔다. 마지막 하나는 뭐야? 이게 나라는 모르지만 얘도 모르는데 뭐. 숫자는 알 수 있지. 5수는. 자, 됐다. 자, 그럼 5행 5수만 판단해서 우리가 선지 제거할 수 있는지 빠르게 봅시다. 자, 수는 6. 얘는 살아남았어. 화치도 맞아. 목구는 아니야. 목구는 아니잖아. 목팔이잖아. 금은요? 금구야. 아니야. 토오 맞아. 셋 중에 답이 나와. 여기서 이제 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피셋이 아니죠. 자, 이제 오상과 오신을 볼게요. 자, 오상과 방위를 연결해서 사대문, 돈이문, 소지문, 숭례문 돈육볶음 먹고 싶다. 돈이문, 소지문, 숭례문, 흥인문과 중앙에 보신각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요거 이제 마주보고 있다. 이런 거 바로 써줘야죠. 자, 흥인문하고 뭐가 마주하고 있지? 돈이문? 잠깐만요. 이거 왼쪽 오른쪽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언급하면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면 단서를 분명히 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써둡시다. 마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사신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연결이 되고요. 자, 고구려의 사신도에는 청룡 맞은편에 백호 자, 요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지. 청룡과 백호가 이제 맞은편 그 다음 주작과 현무가 맞은편이다. 좋아. 자, 이 중 주작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붉은 화를 의미하고 숭례문과 연결된다. 자, 그럼 얘는 뭐야? 주작 좋네. 자, 그럼 주작과 맞은편에 누가 있다고 했어? 현무잖아. 자, 마지막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흥인무는 청룡을 뜻한다. 그럼 얘는 청룡이 되겠네. 청룡은 누구랑 마주보고 있지? 백호 듣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오상도 있잖아. 자, 뭐래? 흥인무는 인 갑자기 뜬금없이 인은 목과 연결된다. 근데 흥인무는 여기 그 한자 보면 어질인자랑 똑같잖아. 맞지? 그건 맞지? 목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흥인무는 어디 있어? 야, 목이라는 거지? 마지막 봅니다. 상극의 원리를 적응해서 서로 마주보게. 물이 부를 수, 극, 화 그 다음에 금, 극, 목 그럼 목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서로 극한 다음에 됐네? 그러면 얘 금이라는 거잖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문제 22번에 나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꼬라지가 딱 보니까 어려운 문제네. 자, 숭례문은 이제 뭐야? 얘는 화겠죠? 주작이었으니까 됐죠? 그럼 화, 뭐? 극하는 거 뭐? 화, 극, 금 어? 잠깐만 아, 풀이구나. 화, 극, 수 좋아. 자, 그럼 다 됐다. 오상 이제 볼까? 아, 이거 안 했잖아. 오상 아, 여러분 이거 뭐냐면 흥인무는 인이잖아. 그럼 얘고 얘는 의이고 얘는 지야. 마지막 신은 어디 갔나? 여기 있잖아. 보신각. 중앙에 뭐 보신각이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지는 뭐야? 그러면 지가 무슨 뭔데? 아휴, 깜짝이야. 소지문. 소지문은 뭐야. 소지문은 현무야. 1번이 정답이네. 얘는 왜 안 될까? 의. 도니문. 도니문은 100호. 틀렸어. 마지막 신은 뭐야? 보신각입니다. 100호 없어요. 보신각은 뭐 그 사신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초반에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때 상황판단을 출제한 교수님 출제위원들이 민법을 굉장히 좋아했나봐. 민사분증 이런 것만 이렇게 많이 내지. 법조문이 최근 경향이랑 좀 달라. 법조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축, 실생활, IT 여러 분야의 법조문들이 다 있는데 왜 꼭 민법, 형법 교도소, 형벌, 처우 사기, 채무, 채권 이런 거 좀 쉽게 말해서 그냥 법률, 법조계에서 다루는 그런 법들을 좀 많이 때려박아놨어. 2010년도는. 자, 오른 걸 봅니다. 자, 법조문은 아니고 전형적인 상황 제시형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법에 관련된 거죠. 민사분쟁이 이제 대표적인 그건데 자, 법원을 통해서 이제 민사소송이 있겠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이 분쟁 해결 제도가 4개가 있다 나빠요. 일단 보면 재수전 화해, 중재, 조정, 녹촉 절차 자, 봅니다. 민사분쟁의 당사자 한쪽이 지원 지원의 화해 신청을 해서 단독판사 주제 하에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분쟁이 해결된다. 근데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재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재기 신청이 있으면 성립이 되지 않은 때가 아니라 화해 신청을 한 때를 기준 날짜로 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중재는 뭐냐면 법관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 그래서 이제 그 분쟁에 대한 판단을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의 판단에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다.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구요. 얘 또한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된다면 조정을 신청한 때 즉 조정이 종결된 때가 아니라 신청했을 때를 기준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 독축 절차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관련된 제도인데 책권자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신청을 하면 법원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한다. 그런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여러분들 빨간 딱지 붙는 거 있잖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잖아. 그런 겁니다. 상황 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임대차를 지금 체결한 상황이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갑은 을에게 여러 차례 비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을은 X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 이러면 골치 아프지. 자, 기억 봅니다. 갑이 중재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을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중재 여기 있습니다. 중재인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건데 분쟁에 대한 판단을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 말은 뭐야? 야, 우리 중재하기로 하자 해서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중재인의 판단을 맡길 수 있다. 비로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갑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수전 화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렇죠. 재수전 화해는 주어진 내용에 따르면 변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관이 잖아요. 단독판사. 단독. 단독이라 가잖아. 형사 단독, 민사 단독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만약에 이 선지에서 이 3번이 기역, 니은, 디귿이었잖아. 그럼 3번으로 선택한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진짜 맞는 것 같거든? 이 신청 안 했잖아. 갑이 법원의 독촉 절차를 신청했다며 그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네 하는데 함정입니다. 엑스주택은요. 갑 거예요. 갑의 재산입니다. 채무자의 독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가뜩이나 자기 엑스주택이 지금 알받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자, 리을 봅니다. 화해 조정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법관이 모두 한다라고 했는데 자, 화해 맞죠? 법관. 근데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 어쨌든 법관이 들어가. 근데 중재는 아니야. 법관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이었으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4번 봅니다. 자, 갑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률 규정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자,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고생한다. 다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전형적인 그런 감사이사 위원 정수에 관한 법정은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근데 뭐가 좀 많네. 7개의 호가 있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보고 얘를 봐도 어차피 얘를 보면 또 다시 얘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선지부터 보고 찾아가는 게 맞아요. 발췌한다고 하지. 자, 기억봅니다. 가업주식회사 최대주주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나는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피하식별이라고 합니다. 뭐 군인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군필은 맞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 가업주식회사 최대주주 A의 법률상 배우자 자, 3개로 나눴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럼 갑주식회사람에 자, 봅니다. 최대주주라는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가 봐야겠지. 자, 최대주주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자연인은 뭡니까? 뭐, 윤택씨 나오고 이승윤씨 나오는 뭐, 나는 자연인이다 생각하면 진짜 좀 엎드려 뻗쳐서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에서 말하는 법인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 이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찌됐건 법률상 배우자는 회사가 아니잖아. 자연인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가봅시다. 그러면, 자, 뭡니까? 뭐래?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 좀비수 그 위아래 엄마, 아빠, 자식이 나는 거지. 근데 이제 배우자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최대주주 A잖아. A가 결국 자연인인데 그 사람의 배우자니까 결과적으로 해당하는 자가 맞다라는 거지. 니은 하청계약을 맺고 있어. 자, 하청계약 피하식별 그리고 을주식회사의 그러니까 하청계약을 맺고 있는 을주식회사의 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고 대기업 뭐 1차 하청, 2차 뭐 벤더, 3차 벤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3전이나 뭐 포스코 같은 뭐 그런 거랑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감사피 이 사람은 갑 주식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을주식회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을은 갑과 하청 즉 상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의 관계다라는 거죠. 자, 봅니다. 자, 여기 있네.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다.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럼 그 법인이 뭔데? 을 을에 감사니까 얘도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ㄷ 봅니다. 영업과장이 나왔어요. C 근데 자녀야. 직계 비속이겠지. 자녀는 여기 언급된 게 없잖아. 근데 말이 안 돼. 최대 주주가 자연인일 때 직계 좀비속 자녀가 되는 거거든. 그럼 ㄷ은 뭐야? 상관없다라는 거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ㄹ 봅니다. 갑 주식회사 자재부장 D가 이사로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야? 갑에서 이제 부장을 하고 있어. 네, 얘가 병에서 뭐야? 이사로 있네? 뭐 양다리야 뭐야? 아, 잠깐만 이게 아니죠. 어, 맞지? 그런데 여기에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이제 과장 E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얘는 뭘까? 아, 여기 있다. 이거네요. 7호에 해당하네.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자, 이사는 아닌데 그럼 얘는 피용자겠죠. 왜?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 맞지? 그게 병인 거잖아. 그런데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니까 자, 병 주식회사의 총무과장 이름 뭐야? 그 다른 회사의 피용자 고용된 사람이니까 리울도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네. 3번이고 자, 주식회사 모 회사인 최대주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아? 갑 주식회사의 모 회사 자, 모 회사는 뭐야? 이거잖아. 의미 없습니다.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대주주는 뭡니까? 갑 주식회사 최대주주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잘 봐야 돼. 모 회사인 정주식회사의 최대주주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갑 주식회사의 모 회사니까 엄마 회사니까 위에 되겠지. 뭐 이를테면 뭐 지배 지배회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어쨌든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법조문 이런 법률 관련 문제랑 다르게 이때 이 시기에 나왔던 법률 법조문 문제들은요. 이쪽에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25번 봅니다. 협상 원칙에 부합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이랑 북한 말하는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런데? 맞잖아. 핵무기 맨날 해가지고 연병 떨고 있고 빌은 뭐야. 정보통신 강국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세계도 정보통신 이제 강국이 많은데 이때 당시만 해도 1등이었으니까 대한민국이. 자 봅니다. 회담을 제안했다. 호응했다. A고가는 안보 분야에서 협상력이 강하나 경제 분야에선 약하다. 반면 B고가는 경제 분야에서 협상력이 강하고 안보 분야에선 약하다. 제3국에서 개차된 1차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포기 등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 매우 다양한 협상 의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다. 특히 핵무기 문제는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날카롭게 대립하는 의제였다. 라는 겁니다. 날카롭게 대립하면 된다고 하지 뭐 또 첨예라는 단어를 쓰냐. 정말 싫다. 이렇게 막 괜히 한자 표현 쓰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고 멋있나? 뭐 가오를 잡아야 돼. 양측이 가장 복잡하게 그러니까 막 난해하게 그냥 어렵게 쉽지 않게 대립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맞잖아. A국가는 향후 개최될 회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협상 의제가 여러 가지므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것부터 우선 행사. 좋아.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것부터. 체크만하게 둡니다. 자, 비국가의 회담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에게 비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를 맡긴다. 협상력이 강한 분야는 협상 시한을 미리 확정. 협상력이 약한 분야는 지원 전략을 구사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국가가 아니라 A국가가 세운 협상 원칙에 부합하는 것. 즉, 북한이 세운 협상 원칙에 부합하는 걸 골라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부터 볼게요. 핵무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 합의에 도달하기 쉬워 보여? 아닙니다. 가장 날카롭게 대립했다며. 자, 비국가의 회담 대표와? 어,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인맥을 통해서 전략이죠. 안보 분야의 협상 시한을 결정하여. 자, A국가 강한 분야가 어디였다고 했죠? 협상이. 안보에서 강하다고 했으니까. 강하면 뭐? 미리 확정한다. 좋습니다. 마지막. 경제 분야는 약하다고 했죠. 전화 협상을 벌여서라도 신속히 해결. 아니죠. 약한 분야는 지연 전략을 구사하니까 틀렸고. 니은닉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갑국가 취할 조치로 오른 거는. 아까 23번이었나? 민사소송 관련 문제 풀지 않았어요? 또 민사소송이네. 봐봐, 내가 억가하는 거 아니라니까. 맞잖아. 법타쿠가 이걸 문제를 냈나? 교수가 법오더쿠인가? 이거 너무 심한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물론 이제 민법 이런 거를 몰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민사소송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ABCD가 실현되어야 된다. 이상이 아이디얼릭하게. 자, 예를 보니까.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재판. 그러니까 이제 A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상의 뭐야? 올바른, 정확하고 올바른 재판. 자, B는 심리에 있어서. 그렇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고. 이건 이제 기회의 측면이겠죠. 좋아. 자, C는 뭐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낭비가 필요 없어야만 좋은 재판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당사자와 법원이 지출하는 비용과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지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재판을 이용하는 그런 게 좀 제한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충돌한다고 하면 되지. 이것도 굳이 또 상충된다고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해버리네. 그치? 물론 상충이란 뭐 다 이제 대부분 아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감히 말하는데 상충, 요즘 피셋 공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말하면 상충이란 표현을 말하면 뭐 상충? 쌈 싸먹는 거? 이런 사람들 많을걸요? 아, 요즘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이상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큰 과제랄 수 있다. 자, 각국과의 민사소송 절차는요. CD는 일단은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약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CD는 볼 거 없고 AB를 강화시키는 그런 선지가 뭔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때 소송 수행에 불이익을 자, 신속하게. 이건 시간의 측면이죠. 근데 C, D, C잖아. 이거는 관련 없어. 자, 심급 제도를 3심에서 4심으로 늘린다. 이건 맞을까요? 고민이 많을 거야. 그런데 기억이 틀리니까 제거를 하니까 ㄴ, ㄹ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맞아? 하고 이제 갸우뚱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좀 찝찝하겠지. 자, 이거는 A예요. A에 해당하는 건데 왜 A인가요? 3심인데 4심이면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쵸?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C, D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지. 자, 정확성 얘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률 조정을 타당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심, 2심, 3심에서 끝나는데 자, 4심으로 가게 되면 뭐야? 아무래도 심이 하나도 추가되니까 조금 더 법관들이 좀 더 법률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야? 이 심재가 3심에서 4심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당연히 올바른 재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으니까 니음도 맞다라는 거지. 니긋 봅니다. 민서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균등한 기회를 준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맞잖아. 얘는 무관합니다. 자, 상급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면 오히려 A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뭔가 강화하게 되면 그런 기회가 좀 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디귿은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결국 해당되는 건 니엘 리얼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7번 봅니다. 카지노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관광지능 개발 기금을 내야 한다. 만일 내지 않으면 체납된 납부금에 대해서 100분의 3, 즉 3% 가산금이 1회에 하나여 부과된다. 그런데 가산금에 대한 연체료는 없다. 연체이자 이런 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징수비율 한번 볼까요? 10억 원 이하 1% 자, 10억 원 초과 100억 이하 오케이 알겠어. 1천만 원 플러스 아, 오케이. 10억 원 초과 분 그러니까 뭐냐면 10억 원 이제 1%가 천만 원이잖아. 그걸 이렇게 떼는 거야. 자, 이제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 얘는 뭐야? 4억 6천에다가 100억 원 초과의 10% 이거 좀 많이 매기네. 자, 값은 10억 을은 90 병은 200억이라고 합니다. 자, 납부금 전액을 체납을 했다. 10억 아닙니다. 10억의 3% 아니고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이었죠. 얘는 10억 원 이하니까. 그럼 뭐야? 10억의 1%는 얼마죠? 천만 원이죠. 천만 원. 만약에 여기 천이라고 썼다고 천 체크하면 안 돼요. 납부금의 가상금은 얼마야? 체납을 했으면 3%라고 했죠. 그러면 천에다가 3%하면 30만 원. 비 봅니다. 아, 을 봅니다. 을은 90억입니다. 여기죠. 1천만 원하고 10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조심하세요. 90억이라고 하지 말고 80억에 100분의 5니까 5%지. 4억이라는 거야. 즉, 4.1억을 지능개발, 관광지능개발기금으로 내야 돼. 을은. 근데 기한 내 납부금으로 4억만 냈어. 그럼 이제 천만 원이 남은 거야. 뭐래? 그러면 체납된 납부금이 천만 원이라는 것이 똑같네. 30. 자, 마지막 C보입니다. 이거 딱 봐도 아닐 것 같죠? 정답 1번이 어떻게 이게 3,100만 원이 나올 수 있지? 좀 말이 안 되는데 수치가. 자, 14억을 냈어요. 매출액이 200억이래. 그러면 뭐야? 4.6억에다가 100억 초과분이 100억이니까 거기에 10%면 10억이지. 그 결과적으로 14.6억이다. 그런데 기한 내 얼마? 14억을 냈어. 그 결과적으로 얘한테 남은 건 얼마? 6천만 원일 뿐이야. 6천만 원이 3%니까 구구단을 외자해서 6,3, 18이 되겠지.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28번 보도록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결과적으로 긴데 A이사가 국외 출장을 가니까 1비, 숙박비, 10비가 얼마인지 즉, 세 카테고리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긴 건 사실인데 그나마 다행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A이사가 아니라 과장 몇 명 사원 몇 명 하고 또 대리급, 사원급, 과장급 이 지랄로 나눴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보통 이제 그런 문제는 상황 판단보다는 자료 해석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료 해석은 좀 계산이 상황 판단 영역에 있어서 보다 좀 더 디테일하니까 자, 여비의 종료 이건 볼 필요 없고 일수의 계산 봅니다. 여행의 실제되는 소요일수에 의하는데 국외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자, 국내 출발일은요 목적지를 그 다음에 국내 도착일은 출발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을 했거든 그럼 그 당일날 비행기 타는 당일날 그때는 미국을 여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도착일은 뭐야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잖아. 그때 이제 또 미국을 여행한다라고 따지겠다라는 거지. 자, 숙박비는 숙박으로 기준을 하고요. 일비는 일수에 따라 흔히 알고 있는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박수 밤의 수가 박수니까 그런데 항공편 이동 중에는 따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냐 한다. 조건을 또 붙여놨어.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겠지. 자, 식비는 일수에 따라 다만 또 조건을 붙여놨네. 항공편 이동 중 당일에 식사 기준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식사 제공 안 한다. 식사 시간은 8시 12시 18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정의표가 나와 있어요. 국가가 이제 두 개가 나올 텐데 자, 보면 자, 일단 출국을 한다. 자, 출국하면 뭐야? 도착지를 여행한 걸로 보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런데 그럼 일단 일비부터 따져야 되니까 얘는 지금 다국에 있는 것 같아. 2일차도 다국에 도착했으니까 별거 없잖아. 자, 그리고 3일차는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각국을 출발하고 자, 을국에 이제 도착하는 게 이제 5시인데 아침에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3일차는요. 다국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일비를 무슨 뭐 그날이 지나고 아니면 그날 중간에 봤나? 점심 먹고 무슨 뭐 커피 마실 때 일비가 지급되나? 아니잖아. 그냥 이제 그 날의 시장을 뭔가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3일차 오후에 라 등급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을지역에. 그럼 이제 이때부터 4일차부터는 뭐다? 라에 해당하는 일비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5일차도 다 있을 거 있고 5일차 밤에 출국을 하니까 이때는 라국을 기준으로 일비를 받아야겠지. 6일차는 일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얘는 뭡니까? 얘도 지급이 되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뭐야? 이제 이 항공편은 결과적으로 뭐야? 도착일은 출발진을 여행하는 거로 본다고 했잖아. 결과적으로 이제 뭐야? 다다다 라라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150달러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네. 합쳐서 깔끔하게 그럼 450이 된다.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문제입니다. 문제 좀 까다롭고요. 까다로운 거 맞습니다. 숙박비 봅니다. 일단은 1일차 출국을 했잖아. 그런데 보면 그럼 여기도 해줘야겠네요. 아니요. 이거 지금 뭐야? 자잖아. 그 어디야? 비행기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날 거의 24, 25시간을 지금 소요가 되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는 거야. 다에 도착을 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잠을 자네. 다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출국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도착을 하고 그럼 라등급에 도착하니까 이때는 뭐야 164달러가 되겠지. 자 4일차 볼게요. 라에서 자니까 또 164가 되겠다. 오케이. 자 5일차는 뭐냐면 외국을 출국을 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밤 8시에 도착하니까 결과적으로 어 뭐야 이때는 숙박비를 고려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328이잖아. 328이니까 뒤에만 보자. 283이면 61이네. 61이 뭐가 됐네. 3, 4분 중에 답이 나오고 마지막 식비 보도록 할게요. 자 출국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착을 했어. 얘는 이제 뭐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비행기 탔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 때 다 비행기 시간이니까 아니야. 2일차 봅니다. 다등급을 도착을 했고 만찬을 먹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02달러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식비가. 이 만찬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찬 먹었으니까 식비 지금 안 되나요. 그거 뇌피셜입니다. 그거랑 별개로 그냥 식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3일차 봅니다. 얘는 뭐야 아침에 밥 먹고 뭐 먹고 하고 을국을 도착해 어찌 됐건 얘는 뭐냐면 아침 점심을 다 갑국에서 먹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등급에서 먹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4일차 봅니다. 얘 을국을 먹었을까 얘는 85가 되겠지. 5일차도 먹었을까 다 먹고 출국하잖아. 85 자 마지막은요 이때 비행기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170과 204 더하면 뭐가 된다 3, 7, 4 그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여나 또 질문이 질문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 이렇게 지금 밥 먹고 잠깐만 요거 보자 각국에서 점심까지 먹는 건 알겠는데 외국에서는 저녁을 먹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근데 식비를 100위로 했냐면 욕이 있어서 그래. 같은 날에 여유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둘 중에 많은액이 뭐야? 100위잖아. 오케이? 이해됐죠? 자, 29번은 뭡니다. FTA 자동차 분야인데 오른 거 자, 특소세랑 자동차세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시에 부과되고 보유 시에 부과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2,000cc 초과 차량은 발효 시 8%로 인하 3년 후 5%로 인하 오케이. 단계적 인하라는 거지. 오케이. 기억봅니다. 1,000만원 상당의 800cc 국산 경차 음 800cc가 어디야? 여기에 해당하겠네. 조심하세요. 초과입니다. 납세액은 변화가 없냐라고 물었는데 현행과 FTA 발효 후면 똑같이 면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음 이제 자동차세를 보면 되겠지. 얘도 현행과 똑같습니다. 왜? 800 이하니까. 맞아요. 1,600cc면 여기까지네. 똑같네. 그리고 특소세를 보니까 아, 면제가 되네. 그러면 FTA 발효 후에 구매하는 것이 세금 조당이 작겠죠. 자, 미국 F4인지는 뭐 알 필요 없고 뭐 관심 없고 중요한 건 100이랑 3000이라는 게 관심 있는 거고 특소세 인하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냐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보면 10%잖아. 음 근데 단계적 인하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어찌됐건 중요한 건 8% 즉 2%포인트 최소 2%포인트 그 할인을 받기 때문에 어 낮아진 특별 소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답 나왔네. 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자동차세도 지금 CC당 20원이 줄어들고 단계적 인한데. 30번 봅니다.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OO청은 부족한 치료약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의약품의 특허권을 제안한 강지 실시에 관한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 지적재산권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다 그냥 집어치우고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뭐 또 각주까지 이렇게 야무지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협정을 보니까 특허권의 예외 회원국은 특허권에 의하여 인정된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저축하거나 뭐 아무튼 불합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남용하지 말라라는 소리겠죠. 남용하지 말라라는 소리겠죠. 자 간은 긍정적이고 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간은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그 개발하는 사람들의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발전과 문명발전으로 이루어진다. 귀결된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게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독점권을 부여하면 그 막 다른 회사에서 함부로 그 독점권에 대한 뭐 의약품을 만들 수가 없겠지. 생산할 수 없는 거잖아. 뭐 화학식, 분자식 이런 게 있겠지. 그 매뉴얼 제조법 같은 게. 근데 그게 이제 특허권이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지만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특허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뭐 한정적이고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가격 상승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거겠죠. 이게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다. 자 마지막 봅니다. 이게 뭐야. 강제 실시가 뭐냐 봤더니 정부가 비영리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독점적 베타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지속적이 아니라. 그래서 특허약,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게 하는 강제 조치. 그러니까 뭐 긴급한 상황을 요할 때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스탠스를. 자 1번 봅니다. 그렇죠. 공중의 건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인 거잖아.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사익을 제한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국가 비상사태 여기잖아.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왜? 그게 아니라면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렇겠죠. 강제 실시를 빈번히 강제 실시를 사용하게 되면 야 이러면 특허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이거 죽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딴 보람이 없다.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겠지. 왜? 자꾸 강제 실시를 이제 실시하 그러니까 강제 실시를 빈번히 사용하게 되니까. 자 강제 실시는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왜 맞냐면 자 강제 실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야? 다른 쪽에서도 이 의약품을 생산하게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생산 루트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겠지. 그 말은 결과적으로 서플라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마지막 5번 봅니다. 왜 5번이 안되냐면 이제 봅시다. 가와 나에 따르면 강제적인 약값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가 없더라도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보장된다. 그럴싸하거든? 야 일단 약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너도 나도 좀 약값이 높을 때 약값이 떨어지기 전부 다 살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강제 실시 안 해도 야 의약품 공급이 보장된... 아니지. 그건 수요가 나아지는 것 뿐이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공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 약값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괘씸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회사의 이익은요. 나라보다 1순위가 자기네 기업의 이익 창출의 극대화가 1순위입니다. 맞잖아. 솔직하게 틀린 말 아니잖아. 맞아요. 회사는 비즈니스인데 왜 비즈니스라는 그 단어를 쓰겠어요. 회사를.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이 안 돼. 약값이 인하가 이루어진다 해서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보장된다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4번은 되나요. 다르다니까. 4번과 5번은 의약품 공급에 도모할 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같아 보이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얘랑 얘는 달라요. 강제 실시는 적정 수준의 의약품 공급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약값을 인하시킨다고 해서 강제 실시를 안 한다고 해도 강제 실시 안 해도 약값을 줄인다 해서 내린다 해서 의약품 공급이 보장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에 나와있잖아. 이 독점권 부여가 결과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점권을 이걸 약간 완화를 시킨다면 당연히 접근성이 편리해지겠다. 근데 여긴 어디에도 가격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하다 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가 왜 이렇게 추상적이지? 이거는 상황판단보다는 언어논리에 어울리는 문제인데 이런게 상황판단 문제거든 제대로 된 왜 저런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낼까 31번 갑은 을러부터 오차에 걸쳐 7천만원 빌렸는데 10년도 2월 5일에 1천만원을 갚았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할 때 채무 현황에서 2010년 2월 5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채무는 연체이자 그 밖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2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로 먼저 소멸한다. 당연한 거겠죠. 2월 5일에 갚았다고 했지. 이는 아직 2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네. ABCD 위주로 살피되 ABCD에서 반드시 답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2행기가 도래한 채무 간에는 이자가 있는 것부터 우선한다. 얘가 최하위겠네요. 최 우선순위에서 가장 밖으로 밀리겠네. BCD 중에 답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고 이율부터 그럼 BD 중에 답이 나온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BD 중에 뭐 이율이 같아. 그때는 2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도래할 채무 그럼 결과적으로 도래할 건 아니야. 둘 다 지났으니까. 그럼 결국 도래한 채무 먼저 B가 정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30번이 어려워서 31번을 좀 더 편하게 준 것 같아요. 32번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정부 제출안 과 국회 통과안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이건 좀 빨간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총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연봉이 합산 연봉이 1700만원 미만일 것 부양자녀 좌동 같다는 소리입니다. 2인 이상 모두 같이 해야 돼.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두 같이 그것도 2명 이상 자녀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청 제외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3개월 이상 외국인 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국회 통과는 보니까 같아 같아 다 같으니까 다 볼 거고 얘네들만 좀 보면 다음 항목을 모두 갖춘 자녀를 1인 이상 좀 나아졌네 2명보다 1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무래도 조건이 완화된 거니까 선원지를 갖다 놨네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린 거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할 것 가능하다는 거죠 좀 더 완화시킨 거네 예를 들어 3천만원 작은 빌라 하나 가지고 있어서 통과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완화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신청 기억보입니다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죠 대상자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총소득과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리고 소유재산을 보니까 주택 토지 합치면 1억이죠 둘 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이거든 맞겠지 왜 이거 어 A에 따르면 주택이 있으니까 안되겠지 근데 얘는 뭐야 5천만원 이하 가능하다며 5천만원 이하니까 오 맞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틀레 말은 아닌데 재산에서 걸려 재산이 1억인데 1억은 미만이어야 돼 어이없지만 1억에서 1원이라도 9999만 9999원 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원이니까 안됩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맞겠네 음 되죠 왜냐면 그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부양하고 있다고 하니까 맞죠 다른 요건들 충족하고 정부 제출한도 되잖아요 얘는 안돼요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1명 이상으로 이제 국회 통과가 됐으니까 맞죠 가능합니다 정부 제출한도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33번 33번 가벌병정 4명의 직원으로부터 국외연수 신청 받아 중요한 건 현행과 기준에 개최 적용할 때 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원을 뽑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근무 최소 경력 5년이 안되는 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괜히 여기까지 친절하게 고려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외국어 성적은 갑과 을이 만점 대비 그냥 뭐 50%라고 보면 되겠죠 병은 80 정은 볼 필요 없고 자 근무 성적은 을만 만점이고 갑병정은 모두 동점 중요한 건 이거네 을이 가장 높다라는 소리네 자 그럼 뭐야 갑 을밖에 없으니까 갑과 을만 비교하면 되겠네 자 15년 이상이니까 둘 다 만점이니까 그 근무 뭐야 이거 근무 경력은 볼 필요 없어 근무 성적은 을이 좀 더 높죠 뭐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포상 봅니다 포상이 사회니까 만점 100%고 갑은 이외입니다 자 외국어 성적은 뭐야 갑과 을이 만점 대비 50%지 결과적으로 뭐야 근무 성적과 포상에서 을이 갑보다 높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점수는 몇 점인지 몰라도 딱 봐도 을이 갑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1,2번 정답 아니에요 얘도 정답 아니겠지 정이 있으니까 3,4 중에 답이 나오고 똑같네 갑과 을만 보면 되겠네 이게 뭐야 문제가 자 그럼 뭐야 달라지는 건 점수의 비중이잖아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똑같겠네 이거 제거하고 제거하고 뭐야 이거 문제가 오초구니가 없네 그거 또 을이네 4번입니다 문제가 왜 이래 34번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수당을 신청한 장애인 중 2009년 5월분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장애수당 합치고 노령기초연금 합산액 이게 중요하죠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해당 월분에 대한 50%만 지급한다라는 소리지 15일 이전이면 모두 지급하는데 16일 이후에 신청을 했으면 그 월은 50%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소리고 장애수당과 노령기초연금이 있어요 얘는 이제 65세만 해당이 될 거지 이상부터 자 보겠습니다 1번은 노령기초연금이 들어가네 값 1번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의 2급이니까 자 일단 봅니다 6만원 일단 기초 받으시고 2급 장애인이야 차상위 2급 장애인 12만원인데 26일날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일단은 50%는 깎여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또 50%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25%라는 거지 4분의 1 얘는 9만원을 받습니다 값을 을은 기초연금 받지 않죠 수급자 3급 장애인입니다 10만원이고 16일날 신청을 했으니까 조금 하루 늦어서 안타깝게도 반절이 되겠죠 5만원 병은요 기초연금 아니고 차상위 3급이니까 8만원인데 5월 8일이니까 전액 지급이 되겠다 그죠 자 정은요 수급자 4급 장애인 10만원 얘들 10만원이야 어 됐네 자 마지막 무 보겠습니다 자 80세 차상위계층 8만원의 기초연금이 들어가는데 18일날 신청을 했고 6급 장애인 차상위입니다 여기죠 6만원인데 여기에 몇 퍼센트 50% 아니 25% 왜 50% 두 번이니까 자 15,000원이니까 9만 5,000원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돈을 받는 건 정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이게 뭐야 자 일단 봅니다 국무회의 좌석 배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참석했다 국무회의원이 A, B에 앉게 될 사람 국무회의 구성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5명 자 의장석을 중심으로 자 의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국무총리 왼쪽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오른쪽에 국무총리라고 했잖아 여기가 오른쪽 아닙니다 이게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네 오른쪽 왼쪽은 의장석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얘 봤을 때 뭐야 국무총리가 여기 여기가 되는 거지 총리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뭐야 기재부장관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다 쓰자 총리 헷갈리겠다 칸이 작아서 자 그 다음에 뭐야 의장석 맞은편의 오른쪽 의장석 맞은편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맞은편은 오른쪽 A가 되겠지 A가 뭐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이 시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였죠 지금은 이제 과기정통고랑 교육부가 나뉘지만 A는 교육장관 그러니까 2,3사 중에 하나야 이거 세 개 많다고 해서 여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 물먹었겠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외교는 이제 외교는 여기가 되겠지 맞죠 자 이제부터 갑니다 외교통일부 장관석의 왼쪽에 음 뭐야 법무부 장관석을 배치한다 얘 입장에서 얘 바라봤을 때 왼쪽이니까 여기 이제 법무가 되겠지 너무 작아서 글씨를 쓰기도 답답하다 어 통일 통일은 어디 있는데 교육장 교육부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잖아 교육부가 여기인데 오른쪽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여기구나 걔가 뭐야 통일부 됐어 이제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로 1,2,3,4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간다는 거지 정부조직법에 이제 규정된 걸로 자 여기까지 봤잖아 법무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부터 어 뭐야 외교통상부 장관의 왼쪽에 법무부 장 이거 맞죠 법무부 했죠 법무부 부터 가는게 아니네 어 국방부터 가야겠네 여기 이제 국방 행안 행정만 쓰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문체 그 다음 뭐야 농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뭐야 이제 안 쓸게요 지식경제부 거의 다운거 같으니까 보건복지부 맞지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어 이쪽이었지 어 노동부 그 다음에 이게 여성부 마지막 국토네 그러니까 이게 파악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 35번이라 후반부라서 시간을 거의 다 쓴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똥줄이 타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6번 시뮬레이션 할 때 최초 탈락과 최종 승리와 최종 승리 팀의 승수를 물어봤어요 자 봅니다 두적 2패 그러니까 2패하면 탈락이네 오케이 상대 전적과 역대 전적에 따라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상대 전적을 역대보다 우선적용 오케이 자 뭐 이거 하면 되지 자 상대 전적을 우선한다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A랑 C랑 붙으면 누가 이기죠 A가 C팀에 약했으니까 C가 승리합니다 승리를 내가 이렇게 네모를 쳐줄게 헷갈리지 않게 BD는 뭐야 D팀에 약했으니까 D가 승리하겠지 좋아 자 이 경기 갑니다 C랑 D랑 붙겠지 마지막 A랑 B랑 붙겠지 맞죠 자 C D는 뭐야 얘는 이게 안 나와있으니까 역대 전적으로 가야겠네 C가 승리하네 자 A랑 B랑 붙으면 누가 이겨 A가 이기네 자 여기서 탈락자 나오나 자 C는 2승을 했고 D A 1승 했는데 B는 승한 게 없지 그건 뭐야 B 탈락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답이 이렇게 되네 3경기부터는 A랑 C가 또다시 만나는데 어 뭐야 D는 부전승입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제 3경기의 결과는 D가 승리하고 A C하면 누가 이겨 C가 이기죠 자 그리고 A는 졌어 근데 1경기에서 A도 이미 졌잖아 그 A는 2패가 누적된 거네 A 탈락 자 게임 끝났다 그죠 누가 승리합니까 C D C가 최종 승자입니다 자 몇 승 했습니까 승리할 때까지 4승 했고요 최초 탈락 B 3번입니다 뒤에가 더 쉽네 37번 봅니다 어 이건 언어논리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여기 나왔네 2, 3호가는 지금까지 담당해온 업무를 7개 영역으로 정리했다 옳은 진술을 모두 골라라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기호로 푸는 방법 두 번째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보는 방법 나는 근데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뭡니까 이거 두 번째부터 봐야겠네 모두 C의 업무 내용이다 A, B, D의 업무 내용은 모두 그럼 뭐냐면 벤다이어그램을 좀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되고 A, B, D는 모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B, D는 일부가 중복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교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자 그리고 A도 모두 C에 들어가는데 B, D랑 겹친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A는 이렇게 외딴 섬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C와 F의 업무는 중복되지 않고요 E의 업무 내용은 모두 F의 업무 내용이다 F를 크게 따옵니다 C보다는 좀 작게 그 다음에 E의 업무 내용이 모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왜? C와 F는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G의 업무 내용 가운데 일부가 자 이거는 이제 별도의 케이스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체크를 해두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일단은 별도로 그려두고 문제에서 이걸 융합을 한다 그건 뭐야? 간단해 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옮겨서 대조해서 비교해 보는 거야 판단해 보고 오케이? 그러면 끝이야 자 마지막 G의 업무 내용과 BD의 업무 내용은 그러니까 G의 업무 내용은 BD 그러니까 뭐냐면 G는 A랑 어딘가에 조금은 겹칠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놔도 중복되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럼 총 3개의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봤고 기역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기역 C의 업무 내용은 모두 G의 업무 내용 말이 안 되지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 가정을 해볼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G랑 G 안에 BD까지 있는 거잖아 인정? 맞죠? 이해됐죠? 그 말은 뭐야? 이거 위배되잖아 이 조건에 어딨어? G의 업무 내용은 BD와 중복되지 않는다 결국 기역은 옳은 진술이 아니야 이건 반드시 틀린 진술입니다 알 수 없는 uncertain 이런 질문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뭐 TFU라고 하잖아 그래서 true, false, uncertain 해가지고 참 거짓 이건 뭐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얘는 틀렸어 니은 G의 업무 내용은 모두 C의 업무 이거 가능하지? 왜? G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얘랑 안 겹치고 얘랑 겹치고 그리고 C 안에 G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무관하기 때문에 얘는 양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다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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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의 업무 내용이 모두 G의 업무 내용 이것도 가능하지? 얘를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가 여기 이렇게 있고 E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E 안에 G를 이렇게 조그맣게 갖다 놓는 거지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F의 업무 내용은 G의 업무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 이게 뭘까? 가능하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보세요 뭐라고? F의 업무 내용은 G의 업무 내용과 일부가 중복될 수 있다고? 아, 오케이 어떻게 볼까? G랑 E는 뭐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조건 없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상태에서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G랑 A랑 겹치고 이 F에 이제 중복될 수 있고 하지만 G는 B랑 겹치지 않고 맞죠? 됩니다 자, G의 업무 내용 모두가 F의 업무 내용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음... F의 업무 내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거야 여기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그려볼게 E는 언급하지 않았을까 E는 그냥 따로 빼고 그럼 이거 될까요?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럼 될 것 같은데잖아 추측이잖아 말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G랑 A는 반드시 일부가 겹쳐야 돼 이것 때문에 어딨어 그런데 얘가 F에 쏙 들어가잖아 얘랑 A랑 겹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C와 F가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말과 동치입니다 같다고 논리적으로 같다고 동치라는 말을 논리하게 쓰는 거예요 같다고 이해됐죠? 이거 뭐야? 충돌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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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해설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세요 나는 그래도 할 만큼 다 했으니까 38번 왜냐하면 이거 넘어가도 아까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38번은 뭐냐면 주사위를 7번 던진 결과 최종 도착지의 숫자가 가장 큰 거 그래서 이제 5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앞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이렇게 반시계로 가더라 스타트는 0에서 9냐 1냐 이걸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음 오케이 이걸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거 그냥 숫자놀이에요 자 마이너스 2칸 다 이거 하나씩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소거되고 소거되고 소거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칸을 가는 거야 마이너스 2칸이 무슨 뜻이야 반대 뒤로 이동한다는 소리겠지 0에서 시작한 다음에 8이라는 소리야 최종 숫자가 8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표면 돼요 자 3이 봅니다 마이너스 2 얘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 써잖아 1 상세 상세 마이너스 3이네 그럼 7이잖아 얘는 뭐야 3 3 3이 뭐였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얘는 4니까 플러스 2 아 그 다음에 5 아 귀찮다 이거 그게 뭐야 2 2니까 4 상세되고 1 1 상세되고 플러스 2네 숫자 2잖아 가장 작아 보이는데 얘는 뭐야 이거 좀 뺄게요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지막으로 플러스 1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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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살아난 놈 다섯 얘 오잖아 마지막 보고 끝낼게요 자 이건 뭐야 6 4 2 2 상세 마이너스 1 칸 얘가 1등이래 왜냐면 한 칸만 가니까 9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뭐야 자 39 40 보고 끝낼게요 청왕조는 종실 즉 황족 구성원들에게 자기를 수여했다 멈트 그렇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자기가 친왕이고요 가장 낮은 자기는 봉은 장군이었다 친왕의 적장자 첫 번째라는 거지 나머지 적자는 불이팔분공 무슨 뭐 그 막 무협게임에서 내공 무공 쓰는 이름이야 무슨 막 흡성대법 뭐 이런 거야 뭐야 이게 건곤대나이 뭐 이런 거야 불이팔분공 그래서 불이팔분 진국공 또는 불이팔분 보급공이라고 했대 서자는 진국 장군 진국 장군의 자기를 각각 받았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얘가 첫째 뭐 첫순이 뭐 장남 뭐 장자 그 다음에 이제 적자는 뭐 둘째 셋째 뭐가 되겠고 서자는 이제 엄마 다른 사람 엄마 배가 뭐 그런 거지 자 한산종실이 뭐냐 봤더니 아무런 자기도 보유하지 못하여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된 종실 구성원 이게 가장 비참해 뭐냐면 아예 없다가 없는 사람이 계속 없는 것보다 있다가 없는 사람이 더 비참한 거거든 이게 진짜 웃긴 게요 없는 사람이 이제 뭔가 생기는 거는 좀 이게 괜찮은데 그 있다가 없어지면 또 그거 못 버팁니다 한산종실의 아들은 한산종실이 된다 모든 종실의 남성은 적자와 서자라 한 명 이상씩 줬다고 가져간다 내가 만약에 어 군왕의 아버지가 군왕이었다면 나는 진국장군이에요 난 서자거든요 조선 옛날 시대로 말하면 난 서자입니다 서자라서 39번 가불 병정된 사람은 모두 군왕 A의 후손이다 아 그래서 별표가 적장자 세모 위가 적자 아래 세모가 서자 이거 그냥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실수만 안 하면 돼 자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냐면 군왕에서 이거지 페륙으로 가 페륙의 또 적장자 패자로 가 패자에서 적자로 가 패자에서 적자 그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국장군의 적장자 괜히 진국공이니까 얘기했지 하지 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봉국이네 을 볼까 을은 뭐야 자꾸 적자 적자네 진국장군 적자 보국 보국의 뭐야 봉국 마지막 봉국의 적자 봉은장군 맞지 보국 봉은이네 4,5번 중에 답이 나오겠다 그죠 근데 이 뒤에는 안 봐도 돼 이 둘 중에 차이가 나거든 시간 아깝잖아 어차피 한 번 나오니까 그럼 병만 보고 끝냅시다 자 얘는 뭐야 서자네 나랑 똑같네 진국 진국에서 진국장군의 적장자 보국장군 맞지 보국장군 보국장군의 서자 보국장군의 서자 한산종실 자 그럼 뭐 한산종실을 따져야 될까 아니지 한산종실은 그냥 그때부터 한산종실이니까 5번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보고 끝낼게요 위글과 표에 근거한 추론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서자는 봉은장군의 적의를 받을 수 없었다 받을 수 없다 어디에도 봉은장군이 없네요 네 그럼 받을 수 없는 게 맞겠죠 어떤 한산종실은 그 조부가 할아버지가 친앙이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가면 돼 친앙의 할아버지일 때 한산종실을 이끌어 내놓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말이 맞는 거겠죠 자 서자 친앙의 서자가 진국장군이거든 진국장군의 서자 가능하네 1세대 2세대 할아버지니까 맞아요 자 적자는요 자기를 받을 수 있는 서자 사이의 차별은 기껏해야 한두 등급 즉 적자 얘네 둘이지 이제 한두 등급 차이인지 봐야겠다 자 진국장군과 부립팔분공 얘는 이제 두 개인데 얘로 봐도 두 등급이고 얘로 보면 한 등급 맞죠 진국진국진국보고 얘는 아니야 왜요 한산종실은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자가 아니라 적장자 적자의 차이를 보라는 거야 최대 6등급이래 빨간색으로 좀 가볼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 요거 갈 수 있겠네 딱 봐도 얘가 차이가 엄청 커 보이거든 불이 8분공이 둘 중에 하나지 아무거나 군왕이니까 6등급 차이 나면 8까지 가는 거잖아 가능하네 정답 5번이네 친앙의 후손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자기가 없는 한산종실이 되고 만다 그럴싸하지 아니야 봐야죠 친앙의 후손이라고 했죠 이 3개가 되는데 자 서자였다면 진국 장군이죠 어 그 사람이 뭐 계속해도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서자로 안하고 적장자 적자의 경우 이 로테이션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은 한산종실이 되지 않는다 물론 서자 입장에서는 한산종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장자와 적자의 경우 계속 이거를 적장자 적자로 이제 후손을 유지하다 보면 유지한다면 자기가 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여기까지 2010년도에 시행되었던 5급 공채 PSAT 상황 판단 어 전문항을 해소를 해봤는데 좀 제가 어 이거 풀면서 계속 그 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연도에 비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법 조문 유형이 엄청 많이 나온 해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도 어 종류가 되게 한정돼 있어 뭐냐면 수리 퀴즈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 문제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연도가 어 2010년이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